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의 도썰, 도자기 이야기 다섯 번째. 오늘은 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한자로 나와 있는 것처럼 관지죠. 관지. 사람들이 용어를 간지간지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이 관지입니다. 낙관할 때 관자하고 이게 식별하다 할 때 식자인데 또 다른 음으로 지자가 됩니다. 기록할 지자. 그래서 관지입니다. 관지.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이는 것처럼 대명만력연제라는 관지가 해석체로 되어 있죠. 이런 걸 관지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칠판에 써서 정리하고 PC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새 휴대폰들이 사진이 잘 나와서요. 책을 그대로 보면서 그냥 같이 저도 같이 공부하는 셈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청 청하자계 관지라고 쓰여 있는데 책의 내용이고요. 그냥 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제가 써놓은 게 금성문자의 폐인 부분을 관이라고 그러고 튀어나온 부분을 지라고 그러는데 관지 이건 송원 때부터 호사가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각은 관, 양각은 지. 얘가 관지인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이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청 청하자계 관지는 주로 청료를 사용하는 거죠. 유하체, 청하로 물론 홍간지로 쓰는 것도 있고 음각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물의 저부, 밑에 부분이나 기타 부위에 글씨를 쓴 것으로 기물의 연대, 산지, 용도, 당명, 소장자의 이름 혹은 길상 찬송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자 혹은 부어로도 돼 있고 그래서 명문이라고도 합니다. 명문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나 격식, 글자의 모양 등의 방면에서 선명하게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 자기의, 도자기의 연대 판명이나 감화 및 지인의 판별에 필요한 적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단 자기 상의 관지는 대충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념관이 있고 당명관이 있고 인명관, 기런관, 찬송관, 도안관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름 정도는 한자는 몰라도 일단 한글이라도 정확하게 명칭은 6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기념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기념관은 잠깐만요. 카메라 조정하고 기념관은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도자기의 번조연대 그러니까 도자기가 소송돼서 나왔던 그 연대를 표명하는 관지죠.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제왕연호를 쓴 것으로 그건 연호관이라 혹은 연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명선덕연재, 대명융경연재, 대청강인연재, 대청광선연재 이런 식으로 연호를 쓰는 거죠. 네 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정덕연재는 보통 대명정덕연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덕연재 4자 이행 정도가 좀 많습니다. 혹은 권륭연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지를 이용하는 거죠. 간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간지를 얘기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 이런 간지를 이용해서 그 기념을 표명하면 육식갑자가 1년에 우리도 환갑하면 갑자가 돌아오는 걸 환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을 가지고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념관지관 혹은 간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말력, 의뢰, 건부, 재용 이러면 이제 말력재의 의뢰년에 건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만들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황명, 천계, 병인세, 기릴 그러면 이제 천계는 이제 숭정제보다 바로 앞에 있는 거의 이제 명말이죠. 황명으로, 그러니까 명나라 천계년에, 병인년에 기리를 택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거기 순치, 을미년, 맹추월, 치조, 도광, 병원연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연호관, 기념관지관 해서 합쳐서 그냥 기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연호관은 이제 관여에 많죠, 민요보다는. 그래도 민요에도 연호관을 쓴 것도 있지만 글씨 자체가 좀 엉성하고 관여의 아주 정연함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지, 기념관은 또 민요에 많다. 뭐 이런 특징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아, 뭐 이 도자 역사를 보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왕연호관을 사용한 게 뭐 후한 시대 뭐 영평, 십년 뭐 이런데 그런 거는 뭐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외워서 뭐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화자계에서 이제 최초의 연호관을 쓴 것은 이제 원나라 때 지정 11년, 기념명의 청화운용문 상의병이라고 합니다. 상의병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사진 다 아시는 거죠. 본 적이 많으시죠? 이런 거. 일명 데이비드병이라고 하는 청화운용문 상의병. 그게 이제 밑에 장문진이 지정 11년에 장문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누구한테 바쳤다. 뭐 이런 이제 글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게 최초다 이러는데 그거는 뭐 도자사를 연구해봐야 아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워낙 유명한 병이니까요. 청화운용문 상의병. 그 데이비드병에 나와 있다. 뭐 그렇게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거기 제가 이제 그 명청양대의 대명연조, 대명연제, 대청연제. 이 세 종이 좀 특수한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써놨습니다. 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번 쓱 읽어보면 줄친 부분만 대명연조는 경태제에서 시작되어 성화 이후 홍치, 정덕, 천계, 숭정 때 모두 있으며 그 중 숭정 때가 가장 많고 정덕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이제 가정윤경 만력 3조 때는 보이지 않고요. 대명연제관의 청화자기는 적은 편이고 정덕, 만력, 천계, 숭정의 제품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청으로 넘어가서 대청연제관은 강의 청화자기에 이런 관지가 있었다. 그리고 만청 때, 청나라 말기 때 출연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념관이 있었고 두 번째로 당명관이죠. 당명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따가 실물이 있어서 거기서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우선 책을 같이 읽어보면 전화한 당명과 제명을 전화라는 건 예스럽고 우아한 그런 당명과 제명. 당명은 예를 들면 도광제 같은 경우는 신덕당이 자기 처소거든요. 잠을 자는 곳. 제명은 서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랑음각제 같은, 랑음각 같은 그런 옹종재가 공부했던 서제의 이름이 랑음각이거든요. 랑음각 같은 제명, 아까 같은 신덕당, 혹은 강의제는 중화당. 그런데 서로 잠을 자고 이런 처소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당명과 제명을 도자기에 씁니다. 그래서 또 사과에서 개인적인 집이나 고간대작의 요지에서 도자기를 구웠거나 도자기를 소장한다는 표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을 당명관 혹은 사과장관이라고 부릅니다. 당명관이나 사과장관이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 무슨 무슨 당, 신덕당, 중화당 이런 게 있고, 양화당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당명, 명, 제, 거, 헌, 부, 실, 전, 전각 같은 거, 루각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든 사람 중에 황제나 황친귀족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고간대작, 그다음에 귀인, 문인, 선비 및 소수의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당명관은 명나라 때 이전에는 극히 드물고요. 명대 당명관은 가정시기 때, 잠깐만요. 페이지를 옮겨서 가정시기 때 처음 보이는데 송백초당, 동서당 여러 가지, 아까도 만력 때 검부가 나왔지만 검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줄쳐놓은 부분, 강의, 개축, 중화당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축년에 강의제가, 처소가 중화당인데 중화당에서 만들었다. 중화당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뢰동월질환당제. 이건 잘 나오지 않는 거고요. 한풍신해행유항당제. 신해년의 행유항당에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자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끔 나오는 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명관 역시 관효작에 많이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인명관이 있습니다. 인명관은 도자기를 구운 장인, 혹은 개인을 가리켜서 도자기에 쓴 거죠.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도자기 장인인데 내가 만들었다. 내가 공방 주인이 누군데, 점주가 누군데 만들었다. 이런 이름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명관 혹은 도인관이라고 부릅니다. 도인이라는 것은 도자기 도자에 사람인자니까 도자기를 구운 사람이 관을 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도자사에 나오는 청자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그냥 제가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라색으로 쓴 줄친 말력 청와난지문완. 이건 완이죠. 난꽃이 있는 문양이 있는 완이라는 뜻인데 실물이 없고 사진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글자대로 읽는 겁니다. 정연제조, 천계 때의 왕원선조, 강의 때의 복루산인, 이런 게 정연제조나 왕원선조, 복루산인이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내지 호,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청초관욕에 가끔 보이는 도교관의 관지가 있습니다. 도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한자를 잘 알면 이런 것도 금방 파악을 하는 거죠. 요주를 감독하는 관을 도교관이라고 합니다.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도교관의 관지로서 옹정 12년 청와등좌에 써진 도교관, 굉장히 유명한 도교관이죠. 감독관, 당영. 그래서 심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심양을 앞에다 썼어요. 심양 당영 경제, 이런 개인적인 인명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심양 당영 경제. 이것도 도자기 밑에다가 저부에 관지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으니까요. 네 번째, 기런관입니다. 기런관. 기런관은 글자 그대로 길상의 언어죠. 아주 좋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길상의 의미를 가진 글귀나 조그만 문장을 쓰고 축복을 표시하는 관지입니다. 그래서 기런관 혹은 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 삼북, 서진, 청자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패스하고요. 중요한 건 송원식이나 명나라 때, 청나라 때도 쓰이지만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은 다 나왔어요. 장명 부기, 고사성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금옥만당, 수산복회. 장명 부기는 부기와 오래 장수하는 것을 오래 가라는 그런 뜻이고요. 금옥만담이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옥만당은 금옥이라는 게 금붕어의 금위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 찐위인데 그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금붕어가 나온 그릇이나 반, 이런 매병, 도자기를 보게 되면 이 문양은 금옥만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수산복회는 산처럼 오래 살고 바다처럼 넓은 복을 다 가지라는 그런 길상관의 최고 보사성어입니다. 수산복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도자기를 보면 문양 중에 바위가 이렇게 바다 위에 솟아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수산복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뜻하는 문양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영안, 이런 길원관이 있고요. 명청화자기에도 길원관이 많이 나오는데 민요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청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길원관을 쭉 써놨어요. 복자, 록자, 밑에 숫자. 복록수 아니니까 우리가 문양 도안 중에 삼성 도인할 때 삼성이 복록수거든요. 복성, 녹성, 수성. 수성은 머리가 훌러덩 벗겨진 할아버지죠. 그래서 항상 오래 사는 수, 복숭아를 항상 들고 있는 사람이 수성노인이고요. 다른 말로는 남극 써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녹성. 그다음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복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복록수가 나와서 지금 기억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복, 록, 수. 그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글자는 만복유동. 만복유동이 모든 복을 오래 간직하십시오. 오래 한 곳에 모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으니까요. 이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목만 읽어드리면 금옥만당은 아까 했고 복수강령, 복수강령도 많이 나오고 천계대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장명부기, 부기장춘. 그다음에 영보장춘. 그다음에 천하태평. 이런 관지를 많이 썼습니다. 명청하에도 기롱관 밑에 장춘동경, 영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카메라로 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찬송관이 있습니다. 찬송관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찬송이라는 건 좋은 뜻이죠. 도자기의 질이 정리하고 기술이 특출함을 찬송하는 관지로 찬송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찬송관이 다소 광고적인 의미를 함유한다고 그러는데 도자사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보통 찬송관은 일찍이 명나라 후기에 출연해서 청대에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명대는 모모가기. 모모가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다른 글자를 대체하는 거고 뒷글자가 똑같습니다. 가기. 아름다울 가짜의 그릇기짜죠. 아름다운 그릇이다. 그래서 부귀가기, 상품가기, 철로가기, 동락가기, 영창가기, 영영가기 여러 가지가 하여튼 점점점 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나라 때 청화작위는 모모가기라는 관지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청나라 때는 무슨 무슨 진환, 진기한 갖고 놀 만한 도자기다 이런 뜻이죠. 아완, 우아한 도자기, 지진, 진장, 기진, 보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소송이 되어 나오면 옷같이 희고 광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륜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옷과 같다 해서 곤산미옥, 창강미옥, 진여옥, 완옥 이런 관지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안관인데 도안관은 어떤 뜻을 품은 문양이나 그런 그림을 관지로 썼던 거죠. 도안관 혹은 기호로 나타낸 때 기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대에 많이 유행을 했고요. 팔괴문이라지 태극도, 팔보, 금기서와, 팔길상 여러 가지 용, 봉, 사슴, 토끼, 거북, 소라 이런 것도 있고요. 두부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부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건관이라고도 합니다. 두건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서제 가경에서 도광대에 나온 건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유지에 갈라진 문양이 있는 가유지의 철화기법으로 했던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그 도자기에서 맨 하단부에 음각으로 성화년제 관지를 파고 거기다가 장유를 씌워서 말린 두부 같다고 해서 두부관 혹은 두건관, 말을 간자를 써서 두건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관이 있으면서 뒤에 관지표가 있는데 이 표를 그래도 촬영으로 해놓으면 한번 리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이걸 프린터에서 찍어서 자료로 남길게요. 너무 글자가 작고 잘 안 보이고요. 한번 훑어보면 우선 강의제 때는 이런 행림추년, 오타가 나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행림추년은 살구 숲이죠. 거기서 파티를 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쭉 이러면 기런관이죠. 그리고 여기 글자로 제가 색연필로 밑줄 쳐놓은 것들이 가끔 볼 수 있는 관지입니다. 상풍헌 진환기, 밑에 약심진장, 온윤금고진상 그런 것들이고요. 강의제 때는 워낙 도자기를 많이 생산해서 그런지 관지가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강명관 중에 취순 미옥당제, 신덕당 박고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옹정제 때는 제가 글자를 써놨는데 여기 없어서 랑음각제가 있고 양화당제. 강의제가 중화당에서 거처를 했다면 옹정은 양화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화당제. 그다음에 걸룡제는 당은 워낙 많아서 너무 오래 제위를 했기 때문에 가경연제죠. 걸룡의 아들. 여기서 경선당에서 살았는지 경선당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광. 또 가경의 아들이죠. 도광은 신덕당. 도광은 신덕당제는 도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광제의 처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광의 아들이 한풍이죠. 한풍은 행유항당제, 퇴사당 주인제 이런 관제가 당명관이 있습니다. 동치는 신사당제, 채화전제. 채화전제는 서태우가 머무는 전각이죠. 채화전제, 장춘궁제. 광서 때는 저수궁제. 이것도 동치나 광서 때는 거의 모든 권력이 서태우한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서태우가 최고 실세죠. 그래서 그 서태우가 머무는 궁이 저수궁입니다. 저수궁제. 그런 당명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드렸고요. 잠깐만요. 관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발이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구룡문, 청화구룡은 비거, 마차인데 거기에 있는 관지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했죠. 온윤금고진상. 온윤금고진상은 강의제 때의 찬송관입니다. 그리고 행림추년이라고 아까 보셨죠? 이거 이제 완전 꼴동이거든요. 이것도 관지가 행림추년 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피부 보시면 뭐 많이 골동이에요. 유괴관인데. 자, 행림추년. 행림추년. 피부를, 피부를 보시면 이런 피부. 이런 피부 고르셔야 됩니다. 행림추년. 그리고 이제 얘는 뭐냐. 얘가 이제. 이게 랑음각제입니다. 랑음각제. 랑음각제는 옹정제가 이제 거주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자질을 하면. 세 개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지를 갖고 있다 그러고. 이제 황제 때마다 이제 명나라 홍무제 때부터 이제 청나라 때의 선통제까지 관지들이 다 이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지들은 이제 나중에 그 왕조에 대해서 이제 도자기를 이제 왕조마다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아마 이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런 이제 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 자료 그 어떤 분이 이제 도자기 이제 토론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충무로 사장님이랑 한번 좋은 자료를 보내주고 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왼쪽은 해석체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나라 때의 이제 그 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다 모든 이제 황제들은 이제 대청할 때 청자가 세 줄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도광연제 그렇죠? 도광연제 두 줄이죠. 그 다음에 한풍연제 밑에 도광 밑에 한풍연제도 두 줄이고 동치년제도 두 줄입니다. 동치년제 두 줄이고 거기까지입니다. 광선연제부터는 이제 세 줄이고 선통은 뭐 해석체 말고 전서체로 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자기 이제 또 이렇게 감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그 지금까지 관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좀 정밀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책을 같이 보면서 해서 좀 성의 없는 자료 같지만 아무튼 제가 관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도자기 애호가드라고 한번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제가 글씨를 어디다 이렇게 자꾸 PC에다 쓰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인쇄돼서 나온 것이니까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청한 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